이 경기 중 그리고 이거 어차피 치는거를 아래쪽에 넣어둔 왓으로 다 보면서 대응이 가능해서 운동의 움직임은 또 봐야됩니다 이거 대응 한군데요! 과살! 어디서 멀리 맞았는데 이는! 야 귀를! 들어가서 동기형! 엘빌! 그리고 아드까지! 오케이! 선밀 뽑았다! 에쏘! 근데 안딜! 안딜! 나는 건 아니예요! 잡았어요! 그 다음 때 안딜까지! 알리스타까지! 오케이! 결단! 오케이! 나는 오기 전에! 일단 때리면서 봤어요. 일단은 쇼안이가 바위기에는 먹었고 위쪽에 있는 주사태쪽 점프 아래쪽 이비씨 알리가 버티고 네오랑 빨려들어가고 아브라인에 불승 있었는데 그리고 요네 요네 위험해 보여요 두두가neo! 나나67 멘찌? 나나 Verf이 오케이브리오는 스프링스의 광고 버튼 무적권이었습니다 두건이라 리드가 한번 들어봐봐요 이거 그동안 두두한테 맞고 있던 모건이 마지막에 이길 시작했습니다 두두 상대로 그러면서 경기가 세트가 끝나는 상황이죠 어 업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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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악 업체기 어 괜찮아요 그래도 그래도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네 절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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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넥터스 깨냈다 으! deci이이이이이그 이 두팀 이 라이벌리 이 더비 예 오늘도 꽉을 갑니다 웃끈어먹고 흘리면은 뽑을 거 다 뽑았는데요 지금 그럼 상대는 뭉쳤고요 뭉치면 힘 좋습니다 오케이브리오 보건이 뒤에 숨어있고 지금 애쉬레어나 궁 다 빠졌어요 예 궁 세계 선고했습니다 광고 그런데 여기서 막디라는게 맞습니까 나 일단 저녁부터 하고 전을먹으면 미드 박스에 나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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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레벳 david 피드드 madam 나릇 가리신밋 제드 나 ㅈㅣ 아죽 나릇 나레 나레 이거 위험해요! 엔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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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피 크랜드인데 엔피 다 달라. 엔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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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피가 가라있어요! 엔피가 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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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피가 드리블을 했어요! 엔피! WK! 이상 승리를 미룰 수 없다! 언제까지 무승이냐! 언제까지! GG! 다이씨! 고마워! 어... 수고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